I can almost feel you walking in a distance But I know that is not reality 잘하면 돼. 일단은 가운데로 보내줄게요. 리어 클리어로 일단은 저번처럼 레드 상황인겁니까? 일단은 그린으로 하고 시가지대로 접근했을 때쯤에 알아서 코드를 해줄게 그리고 할 때 레드면 전력을 다 해야 돼 퍼져가지고 진입론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어 그래 고생하고 조끼를 입고 있네 맞나 이게? 어어 총? 어어? 으쌰 으쌰 넘어가겠어. 오케이 여기 애들이 이래 큐비스트 어 애들이 봉국 떠난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 저기 있구나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한 200번 정도 잡혔지 소음기 발포음 동쪽에서 들리거든? 제타 큐비스트 남쪽 봐줘 지금 더빌라 가지 말고? 음 지금 레이븐이 저 사원 동쪽 지금 그 주변으로 정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소음기 발포도 살짝 들렸거든? 제타 나는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제타 코드레드 제타 파이팅 더빌라 확인 더빌라 북쪽에서 리틀버드 접근 접근한 거 레드다 1번 그린다 3번으로 다큐랑 레몬 텐데 집결해주고 큐비스티랑 티제이는 이쪽 이대로 북상 확인 리틀버드 처음 못 잡상 혹시 기동 중 남쪽으로 병희가 아직 하차 못했어 알파2 인근으로 일단 하차할 때 빠진 좀 기다려보자 더빌라 리틀버드 통과 응 리틀버드 하차하는 거 확인 그쪽이 인근인 것 같은데? 응 티제이 정남쪽 네 큐비스티 쪽으로 저 하차 확인 그들보다 한 대 더 왔어 아 이거 저번이랑 똑같이 디제이 큐비스티 기준 남서쪽 사거리 인근 한 개문든 에이사마 에이처 한 개문든 으흠 와 이게 처음이니까 지금 공격을 위협사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뒤를 따를지 판단이 안되네 뭐 받았어? 코드 그린이야 코드 그린 가가지고 그냥 죽어주면 돼 여기 있다고 응 가긴 힘찬 제 거리의 그런지 여기야 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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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어 롱 죽지 말고 나네 못 본 것 같아 이쪽 담배로 넘어가면 바로 천군 있어 아 언젠가 2층에 족돌 큐비스 길이줄 동남쪽 2층 건물 2층에 족돌 2층에 족돌 자 인텔 방어해줘 인텔 자 인텔 방어 동쪽에 있는거야 지금? 연막 펴졌다 동쪽에 있는거 같아 이쪽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어하자 아 그 큐비스트는 그 방향으로 나머지 3명은 티저잇따라 바로 동남쪽 다큐 동쪽으로도 하나 있고 레몬캔디 북쪽 제타 북쪽으로도 한분도 있어 다큐 잡아 진짜 건너갈 수 있겠어? 여기 사각이야 다큐 일어나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려 이쪽이 데이터 송렬까지 인텔까지 뛰어 어 뛰어가 기다려 아 티저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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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건물에 그리고 지금 조명탄으로 청군 있는 집 표시해 놨거든 로아주네 미 디저잇 ちょ ponto grabbing air 비 è 빛 저희 포지 こと 청군 옐로우 다 하나에서 적군 risk 천에로우다 하나에서 적군 저국 2층 건물 남남동 웨스트 기준 동쪽 마 Quran 스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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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J 기준 북동쪽 그 담 안쪽에 있는 2층 건물 긴 건물 정전 3층 건물 응 정확해 정확하게 길 아래로도 안는데로 탔어 이제 정의치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총각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마켓 1층까지 올라갔어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마켓 2층까지 올라갔어 여기 뭐 한 군데? 아니면 두 개 군데? 활기는 쏘지마 예? 아이린 쪽에 뭐 터졌어? 제타 있는 건물에 총군 있어 이제 나 다시 코드레드 부여해줘도 됩니까? 전군을 계속 사살을 해서 퇴출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퇴출을 해야 되는 이번엔 뭐 어디로 가? 인질로 가 아니면 에리오로 가? 아냐 이제 또 대안군끼리 넓게 퍼져서 정보 취합해서 이제 그쪽으로 방언해주면 될 거야 아 오케이 아이돌 아이디 이번에도 길라 필드다 아까처럼 우리 또 퍼집시다 아이디 사원으로 가도 돼? 아이디? 아 하긴 여쪽 한번 흔들었으니까 저쪽으로 흔들어보자 남쪽 서쪽 북쪽 다 봐야 되는 거 저쪽으로 가는데? 다운로드 하지 않았어? 다운로드 하지 않았어? 아까 못 뜨던데 과와보 안스페씨? 큐비스티라도 따라다닐게 아 네 제타랑 표시적 공사장 건물 CQ이 대상 준비해주세요 헬기 헬기 어 보인다 서초교회 혈초고 따라 어 고경조 탑승해 있습니다 공항에 내 있어 공항 기숙사 건물도 넘어서 가까이 붙는다 공사장 실질평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공항 기숙사 부터가 있다 공항 기숙사 저쪽에 두개 문이 더 붙어있어 제압사 남은 중 기숙사 컨테이너 척도 가장 최남쪽에 두개 문이 더 붙어있어 중간 두번째 건물에 가장 최남쪽에 두개 문이 더 붙어있어 아 히트 보이지 들어오는거 접근하는거 아이디 기준 남서쪽 갸발치 따라서 제압사 놓을게 더 또있나보다 일단 찰리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주인공 소주도 철단 3층에서 대응하... 캔디 죽은 거야? 우리 코드레드 봤지? 우리 코드레드 봤지? 우리 코드레드 봤지? 제탑 북동쪽 계단에서 목소리 들렸어 그 외부에서 옥상 위치 보이는 가이드를 사다리 쪽인지 계단 쪽인지 좀 알려줘 뭐 떨어지는 중이야 안 돼 두 명씩 올라가고 잠깐 머리 박았어 빠운드 나 수고하자 우리 코드레드 봤지? 우리 코드레드 봐 우리 코드레드 봤지? 도와주세요 아이디 건물 서쪽 군사시설에도 총공보여. 서쪽 군사시설에 막사에 한 분도 있고 아이디 건물 3층에 한 분도 있고. QBS는 서쪽으로 붙어볼게. 친디랑 제타는 점령구역으로. 도로 뛰어가는 건 퀴비. 뒤에서. 막사에서 벽 쪽으로 붙었어. 친디랑 제타는 점령구역으로. 친디랑 제타는 점령구역으로. 뒤에서 벽 거acc boleh 빼야 올라. 두툼 건물 가 아파, 둘툼 건물. 가장 맛있은 obsessed일. eries Jessica. 배수가 나오고aliśmy 알 수 있습니다.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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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 망가졌나? 스트라이크 망가졌나? 학교 작전 끝났다 울어 뭐라고? 울어